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불자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폭넓게 고민하는 장이 대구 동화사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내일까지 사흘 일정의 교수불자대회에 들어갔는데요. 정민지 기자가 첫날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500년의 시간을 합한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문학적 사유의 완성체인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대구 동화사에서 4차 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교수불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교수불자회 회장에 취임한 김성규 영남대 교수는 녹록치 않은 한국불교의 현실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화사 주지 효강스님은 불교가 변혁의 시대에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새로운 불자 유입을 위해 교수불자들도 함께 청년포교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대학폭회의 교수불자연합회와 함께 나서서 우리 미래군대로 대비해야 할 그런 중장에만 가치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흘간 진행된 대회는 기조강연에 이어 7개 분가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 참여를 위한 담론의 장도 가져 교수불자회가 불교발전에 기여할 방안과 대학불교네트워크 활성화 회의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우리말 경전번역이 우리 교수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불자회가 좀 더 노력해서 전국 대학생 불자회에 냅뒀거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젊은 교수님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많이 참여시키는가. 한국불교의 집단지성들은 불교가 시대정신을 잃지 않으며 미래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